오래된 공공시설에는 장애인과 노인,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. 전라남도 의회가 공공시설의 이동약자 접근권과 관람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. 정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건립이 오래된 공공시설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적 관람석과 좌석 선택권 등이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. 전남도 의회는 공연장, 관람장 등 공공시설의 이동약자 접근권과 관람권을 보장하고자 이광일 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. 쉽게 좀 접근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. 앞으로도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전남도 의회는 이번 주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지역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.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. 고맙습니다.